매년 이맘때 북미 아이스하키에서는 테디베어 토스라고 하는 곰인형 던지기 자선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빙판에 쏟아진 사랑의 인형비 보시죠. 미국 아이스하키 팀 포시베어스의 팬들이 각양각색 곰인형을 들고 경기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홈팀이 첫 골을 터뜨리는 순간 뜨거운 환호와 함께 곰인형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우와 내리듯 엄청난 양의 인형이 리프리로 쏟아지자 흥인한 선수들이 산처럼 쌓인 곰인형 위로 몸을 던지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곰인형 던지기는 북미 아이스하키의 대표적인 연말연시 자선 이벤트인데 이 경기에서는 1만 765명의 만원 관중이 무려 7만 4천 549개를 던져 종전 기록을 7천개 이상 넘어섰습니다. 1시간 가까이 경기를 중단하고 모은 인형들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시설에 기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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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